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D.A.R.Q입니다. 가보룩하죠. 해줄 만한 게 뭐 없는데? 할 게 없어. 진짜. 내려와. 안 되는데. 어? 뭐야? 타 배터리라. 가보자. 사용해야 되는 게 여기일지도 몰라. 이건가? 아니네? 하나 이거? 안 되는데. 그러면. 돌아가보자. 이거 이거. 내려와. 올려둘만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. 가자. 나이스. 해주고. 내려. 이게 뭐야, 이게?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, 이게? 나 아까 그냥. 뭐야 이거. 됐다 됐다. 엄청 빡세. 됐다. 됐다. 내놔, 라손. 오케이. 와,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성공하네. 됐어. 됐다. 손 쓰자. 아, 없어. 손이. 손 없는데 어떡하냐? 얘 밖에 길이 없는데, 그럼. 왜. 어떻게 해야 되지? 줄일 게 없어. 흠. 생각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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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어디로 가야되지?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긴가? 아하. 어휴. 한 번 해볼까? 어휴. 아무것도 안 되는데? 흠. 생각하자. 생각해봅시다. 나이스. 차 열쇠. 아. 느디 얻었다. 차 열쇠 써주고. 크랭크라는 걸 얻었네. 됐어. 아닌데? 됐다. 가보자. 깨 보자. 깨 보자. 그래. 아니. 잠깐만. 누구한테 하라고. 힘난 애가 없는데. 뭐지. 아. 설마 거기 또 가야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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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박이 여러분들.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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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덜덜덜덜. 엄청나게 떨립니다. 나가. 나와 나와 나와. 런. 떴어. 깻바늘. 와. 진짜. 무섭긴 하다. 내가 예전에 했던. 리틀 나이트 메어. 그런 느낌도 나네요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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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야 된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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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가자. 어. 진짜. 무섭네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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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게 내려오고 일단 내려봐 뭐지 이게 어 뭐야 갱고잉 손 다 얻었다 쉽게 말하면 갱고인지도 몰랐어 그냥 아무렇게나 하니까 갱고잉 가보자 떨려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근데 퍼즐 요소가 은근 많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가는 걸 느낍니다 가자 잘 잤다 뭐야 이거 뭐지 됐다 염력을 서 있는 건가 어 뭐야 조사해보죠 일단 먼저 조사를 해봐야지 어 뭐야 이렇게도 되네 힘들어 아 아 아 으 으 아 힘들겠다 이것 좀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염력을 맨 끝으로 옮기고 이게 맞네 됐다 이제 해놓고 올라가면은 요거를 획득 가능합니다 정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D A R Q 해봤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